너도 틀려? 이 소리? 그게 무슨 소리야? 저거 뭐해? 자고 들어주면 안 돼 그러면 자기들하고 같은 줄 알아 우리 가야 될 것 같은데 야 정우성! 아아악 농담 안오겠어 지금 누구 거기 하는 거야 정신적 짜줘 조혁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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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또 뭐야? 너도 들려? 이 소리? 그게 무슨 소리야? 지금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거야? 자꾸들어주면 안 돼. 그러면 자기들하고 같은 줄 알아. 우리 가야 될 것 같은데. 야 정우성!